슬프면 어때요? 노래니까 제일 좋아하는 곡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하는 곡 한 곡 전해드릴게요 이선희씨 알고싶어요 전해드릴게요 달 밝은 밤의 그대로 누굴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을 잊어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달라 행복했나요 나를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보LDL 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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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